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뭐야 새로운 시루즈야! 다음 두 마리 포켓몬 중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지 골라 와 재밌겠다!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뭐야 이거 보고 뻔한 거잖아! 나는 어떤 포켓몬이 더 좋은 건지 전혀 모르겠는걸? 자 영상의 시간 막대기를 결과별로 나눠놔 왼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1분으로 오른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2분으로 넘어가 보렴 쇼츠로 보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의 결말 링크를 달아두었단다 과연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좋아! 견적을 써! 왼쪽에 있는 프링거! 맘 낼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굴이죠구나! 머리를 자랑 까봐서 굴린내가 나는 게 특징이지 말도 안 돼! 복원할 때 샴푸를 두 번 정도 짜서 모스터볼 한쪽에 발라두렴! 아니 그 딱히 필요 없어! 혹시 혼자 쏘는 게 아쉬운 친구들은 댓글에 이런 식으로 낚시글을 써보는 건 없네? 그럼 한번 오른쪽 포켓몬도 투경 가보자꾸나!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이 친구가 진짜 프리저였던 포켓몬! 꼬리는 어제 미용실을 갔다와서 조금 짧아졌지만 전설의 포켓몬답게 의지가 난 배틀에선 문제없지 자 그렇다면 아까 왼쪽 포켓몬을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구경 가볼까? 한글자막 by 한효정